그 다음에 향기합니다. 라틴 언어는 찾아보니까 남성혁명사인데 발사문입니다. 발사문. 남성혁명사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다. 이게 향기에요.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다. 여러분 사랑은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사랑은 상대방 대상을 보고 사랑하는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사랑하는거지. 너한테 맡겨준거야. 그러니까 마음은 열기만 하면 되는거에요. 그런데 마음은 열지를 않으면 오히려 만남이 안좋아요. 왜요? 잔소리가 되니까 그게. 마음은 열면 처방이 되지만 마음을 닫으면 잔소리가 되어집니다. 부담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집사님 기도하세요. 마음은 열 뭐에요? 내가 다 잊어먹게 생겼구나. 개시를 보면. 오죽하면 다 잊어먹을 것 같으니까 나를 기도를 시키는거구나. 그런데 기도만 하라고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안하는거 보니까 내가 너에게서 다가가야 되겠구나.